레오빵 얘들아 이제 그만 잘 시간이야 다섯 마리 아기 공룡 점프하다가 한 마리 쿵 하고 떨어졌대요 의사 선생님 내게 말했죠 이젠 절대 뛰지 마세요 네 마리 아기 공룡 점프하다가 한 마리 쿵 하고 떨어졌대요 의사 선생님 내게 말했죠 이젠 절대 뛰지 마세요 세 마리 아기 공룡 점프하다가 한 마리 쿵 하고 떨어졌대요 의사 선생님 내게 말했죠 이젠 절대 뛰지 마세요 두 마리 아기 공룡 점프하다가 한 마리 쿵 하고 떨어졌대요 의사 선생님 내게 말했죠 이젠 절대 뛰지 마세요 한 마리 아기 공룡 점프하다가 한 마리 쿵 하고 떨어졌대요 한 마리 쿵 하고 떨어졌대요 의사 선생님 내게 말했죠 이제 그만 잘 시간이야 돌려 학생원 내게 말했죠 heating 불 라인쿠 시isas afraid illo ró